안녕하세요 이웃집 오타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두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특정한 구간이 플레이가 됐다가 다시 거꾸로 와서 다시 또 플레이가 됐다가 다시 또 거꾸로 와서 플레이가 되는 그런 반복되는 루프물을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통칭에서 부메랑 이펙트라고 보통 부르고 있습니다. 만들기도 굉장히 간단하고요. 특히나 소셜미디어에서 틱톡이라든가 인스타그램 이런 곳에서 많이 활용해 볼 수가 있겠죠. 굉장히 재미난 효과니까요. 여러가지 영상에서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프를 하는 영상이라든가 그런 데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찍은 촬영물에서 어떤 구간을 반복되는 구간으로서 시작됐다가 돌아왔다가 시작됐다가 돌아왔다가 이런 식으로 어느 구간을 만들 것인가를 먼저 잘 기획을 하셔야겠죠. 저는 예정상 그대로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지금 이 영상은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건배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저는 건배가 쨍 하고 건배를 하고 나면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다시 시작하고 다시 건배하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무한 반복되는 루품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배를 끝났을 때가 끝점이 되겠죠. 끝점. 엔드 포인트가 되겠죠. 끊고요. 뒤에 거 날려버릴게요. 날리고 다시 그러면 여기 지금 건배를 한 곳이 끝점이죠. 그 다음 건배를 하려고 하는 곳이 시작점이 되겠죠. 한 이쯤에서 끊어주면 되겠죠. 얼추. 끊어주고 앞의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날려버리겠습니다. 지워버리고요. 마찬가지로 앞으로 좀 당겨줄게요. 조금 확대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절반은 다 만들어진 겁니다. 플레이해 보시면 쨍 하고 끝나죠. 쨍 끝나죠. 이 구간을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앤 드롭 하면은 복사된다는 거 기억하시죠. 현재 지금 똑같은데 건배가 끝났을 때 건배를 하고 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야 되니까 뒤에 있는 거 클릭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누른 다음에 스피드 듀레이션 있죠. 속도 지속시간 클릭하고요. 여기서 거꾸로 해야 되니까 리버스. 반대로 리버스. OK 누르면 저희가 원하는 결과 값이 만들어집니다.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자 컴백하고 다시 돌아오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반복되는 루프를 만들어야 되겠죠. 똑같습니다. Alt키 누른 상태에서 당겨주고. 그죠? 플레이해 보시고요. 자 OK 됐죠? 이런 식으로 반복 또 반복.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죠. 난 더 길게 잡고 싶다 이러면 또 더 이런 식으로 복사해서 나아가시면 되겠고요. 조금 지루하다. 천천히 돌아가는 게 지금 지루하다 이러면 마찬가지로 자 저희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 여기서 속도도 스피드 듀레이션 해서 난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하고 싶다 그러면 한 150 200 정도 뒤워주고 OK 누르면 각각의 재생 속도가 좀 빠르게 진행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맞춰 나가면서 내가 원하는 결과 값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계속 이제 가공을 하는 겁니다. 가공을 하시면 조금 더 멋진 영상을 좀 다이나믹한 영상으로서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만들기도 굉장히 쉽잖아요. 그죠? 활용해 보기도 좋고요. 그죠? 요런 식으로 아이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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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으로 당겨서 한번 마지막으로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컴백 땡 다시 땡 땡 땡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살을 만들어 나가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뭐 PG, PNG 파일 같은 것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오늘 뭐 특별한 날이다. 특별한 날에 관련된 정보들 이렇게 써주면은 훨씬 더 좋겠죠. 좀 간단하게 치얼스라고 했지만 이런 문구들도 문구나 혹은 뭐 이모티컨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꾸며주시면 훨씬 더 예쁘고 다이나믹하게 연출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번 시간 간단하게 부메랑 이펙트에서 한번 살펴봤고요. 하시다 또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밑에 댓글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